구급 산단줄께 뿌렸어, 밑에 뿌렸어 하껴야 수류탄 던질수 있다 조심해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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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질 수 있어 저우가요 의자스 파이버 또 내리구요 누가 어디래 어디서 내릴래? 아 근데 방금 파밍 샷건 개좋았는데 아.. 싸우면 민쪽 가자 한 번 더 학교가 오케 하자 한 번 더 한 번 더 가자 학교가 재밌긴 재밌어 아니 사장이가 거짓말 안하고 게임 시작하면 우븐을 못 버티네 어? 학교쪽으로 갈꺼야? 학교쪽으로 갈꺼야? 학교쪽으로 갈꺼야? 학교쪽으로 갈꺼야? 왜? 어디간데? 와 혼자 돈만 가는거 보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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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움직여진다니까? 알트 알트 눌러 알트 어? 알트 한 번 눌러와봐 아 이제 움직여진다 아 죽었다 슈발 고정이 돼 그게 어? 알트 떼타고 나가면 시선 고정돼가지고 알트 한 번 더 올렸어 아 진짜? 학교 있어 아니 안 움직여졌다고 나도 저기로 가고싶었지 아파트로 간다? 아 몰라 슈발 난 독고다이야 거기타고 데릴로 갈게 아 조졌어 나 이제 야 잠깐만 나 버리고 간다고 또? 학교에요 학교인데 나 학교 아니야 학교 너무 많아 사살행이야 그 위에 걸렸지 어 그 버그 아니야 니가 잘못 떨어진거야 응 어 그래 오케 어 바시아 타고 지사장님 같이 가실래요 아니면 파이밍하고 계실래요? 상태 벨 7건 차 있나? 아니 아니 처참해라 파이밍할거 나 파이밍할거 조금 있다 나 차 있는데 어 천천히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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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누구 싸운다 싸운다 아 나 학교 버린다 학교 버리고 아파트로 가 아파트에 사장님 있으니까 둘이서 좀 버티고 저랑 상태랑 버티고 차 타고 데리러 갈게요 나는 숨어서 혼자 파밍하고 있을게 밥이 없다 아 근데 저 어이없네 계속 챙기니까 스트레스 받네 기름 있으면 기름 좀 먹으라 기름? 어 오케이 아 이거 X댄데 나 소리 소리난다 열두일 지나서 없어요 가자 아 왜왜왜왜 차 또 뒤집어졌다 아 스트레스 받는다 몇번 뒤집어졌네 안에 맨 아무데도 없는데 떨어졌다 지금 혼자 조졌는데 일단 1은 아니니까 그쪽에 버기한테 학교 앞에 버려놨는데 내가 파밍하고 있어 성태 이쪽으로 갈게 와 전내들리네 이성태와 함께 으라차차차차차차 어 털렸나 어 음 아 대용량이 좋은 아아 맞다 맞다 대용량이좋다했지 대형량이 좋은거 대형량 킥 들어가 제일 좋고 대킥이 개장 좋고 와.. 진짜 거의 무인도에 떨어졌네 집 3개 있네 개망이다 개망 진짜 개망이다 이거는 답도 없다 나도 괜히.. 착한 자국 니 데리러 간댔다 고마워 저.. 저.. 저 집.. 저 집 모르겠다 차 듣네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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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MC뮤이구나. AR이 없다. 큰일 났다. 나 또 한 대 찾았다. 이번엔 안디어제지고 간다. 아, 뚝배기하고 여기있다. 내가 간다. 아, 소문기 권총. 장총이 많이 없네, 소문기가. AR 소문기 두개 힘들지. AR 소문기 두개 있다고요? AR 아니, 구하기 힘들어요. 아아. 가자! 어디 큰 말로 할까? AR 아니, 나 데리러 가야지. 가자, 절로 가자, 절로. 저기 내가 탈었는데? 아니, 저 밑에 가면. 그쪽 차 한 대 있을걸요, 종우님 앞에. 어깨. 거기 아까 제가 버려놨거든. 아, 하지마. 할뻔했잖아. 계속 팀킬을 하라 그러네. ㅋㅋㅋㅋ 뭐야, 뭐야. 안 털렸지? 어? 여긴, 여긴. 몰라. 털렸다. 와, 털렸다. 털렸다고? 와, 어. 아, 두배율이네. 진짜 두배율 써야겠다. 털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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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털렸는데? 안 털렸다. 니 오른쪽 집인데. 어, 털렸다. 사운드 뭐야? 털렸어, 털렸어, 털렸어. 사운드 뭐야? 왼쪽. 왼쪽. 가면 안 돼, 가면 안 돼, 가면 안 돼. 뭐 짤래? 나 빼고파. 니 우리 혼자 싸우는 거. 잡았어, 잡았어. 잡았다고? 한 명 더 있잖아. 여기 위에 한 명 더 있잖아. 어? 아! 금방 금방 한 것 같은데. 쟤라고? 어. 빨리 빼고 와줘. 어. 아, 이 새끼. 오케이. 카구팔? 니 카구팔 쪼었나? 어. 아아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냐, 아냐, 아냐. 먹어라. 딴 총 내놔, 대신에. 이거 줬어. 총알, 총알 도도. 어? 어. 어. 뭐지? 이거 쓰나? 저격증인가? 어. 어. 희망찬 유치원님,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. 아, 다섯 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형님. 성태형 힘내. 오케이. 고마워. 어? 와, 이거 쓰나네. 완전. 방금 금방 털어서 없을걸? 찾았다. 혜슬, 저기 차있다. 차. 어디? 저기. 오나? 아니, 찾았어. 우리 차도 있잖아. 아, 나 문에 꼈어. 어? 아파트 문에 꼈어. 안 나가져, 여기가. 죽여, 그러면. 아, 나가게 좀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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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아니, 안 나가져. 어허허. 제발 나가게 좀 해주세요. 어허허. 오, 됐다. 와. 문총으로 쏴서 부수래. 어, 부숴어. 와아. 위기 탈출을 넘번 찍었다. 와아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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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방법 어디 있었냐. 어? 헬롯 나 타라. 니가. 어. 잡아. 오오. 와, 또 칠입은 했다. 와아. 아, 나 좀 데리러 와줘. 갈게요. 갈게요. 갈게 갈게. 니 어딘데. 나 개모르구나 아직 학교에 있네 데리러 가야됐나 저거 종이가 나 버렸어 저 데리러 가야됐냐고 데리러 와야지 버릴수밖에 없었어 내가 죽을뻔했어 아니 넣은건데 언제 걸어가냐 기름 있어? 기름 많아요 마땅 오 아 와리가리 와리가리 기름님이 쏜거 아냐? 나 총 좀 줄 수 있어 총알 몇 밀리요? 잠깐만요 저어 5점 5밀리 70개 있는데 하얘없어요 하얘없어 나 5점 없어 레드종이다 아까전에 차타다 뒤실뻔했어 와라 조흥이도 데리러 가야됐냐 아니 차있어 어디로 가야됐냐 밑에로 가자 빨간색 빨간색 저기도 근데 왠지 털렸을 것 같긴 한데 다들 총 뭐야 저 UMP랑 스카 저 UMP 허나 샷건인데 저기 앞에 있는 차 앞에 있는 차 왜 처음만 죽을거 아냐 오 뭐야 없이요 뒤질뻔했어 와아 와아 야아 시발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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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왜요 아니야 밥 먹었다며요 엄마 내일은 아 내일 거기다 보고요 엄마 내일은 모르겠어요 아직 확실히 아 제가 알았지 죽이요 엄마 네 알겠어요 여기지 어어 네? 털렸나 안 털렸나 안 보고 저 그냥 가만히 있어요 힘들어서 털린거 같은데 뭐요? 털렸는데 털려 털렸다 털렸다고? 어 내가 방을 빼라고? 왜? 갈 데가 없는데?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야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답이 없어 아 진짜로? 여기서 짱 먹으면 되죠 뒷자리 사부작 사부작 대지마라 엄청 방해되게 방 빼라고? 이거 계약해갖고 방 못 빼잖아 일단 뭐 생각해볼게 신체 많은데? 아 진짜요? 이렇게 있다 우리 둘 둘씩 다녀야돼 지금 템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굳이 만나서 만나서 얘기해 다 털린네 다 털렸다 아 내일 연락할께요 네 네 밥 이제 먹으려고요 저는 배율 없는 사람 배율 배율 없는 사람 나 저요 배율이랑 탄창 소염기 저요 차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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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왔어 내렸어 아니 저 군대 영장 안 나왔어 치대끼리 싸우는데? 어 뭐야 뚝배기 전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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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드랍 에어드랍 저것 때문에 싸운다 어딘데 어디에 어디에 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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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 에어드랍 떨어졌어 S 어? SE SE 여기? SE 방향 지금 먹는다 먹는다 어디 어디 SE SE 에어드랍 잡았어 잡았어 사망 사망 더있지 않아? 더있어 더있어 두 마리 두 마리 다 잡았어 여기 사운드 한 번 들렸는데? 잘못 들었나? 어머중 어머중 저기 저기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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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195 S사이 195 S사이 100 여기 여기 있잖아 저기 나 쓰나야 나 쓰나 내가 담아줄게 어디인데? S하고 195 사이에 있어 차소리 아 오케 차스다 오케 아 카고파리야 쟤네 카고파리야 P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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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맞췄다 야 그거 뭐지? 아드레날라인 주사는 뭐야? 그거 P하고 달리기 빨라져 제일 좋은거 제일 좋은거 P1이야 P1 야 야 야 야 야 N N N N N N? P3 N? 어 P1 P1 야 살려줘 빨리 살려줘 N N N N N 있어 Uم어 좀 우리 어머줌 P1 아 저거 여러분들 양각인데? 와 우리 저거 이것 때문에 다 잡혔다 집안에 들어가는게 어때? 집안에 들어가요 그냥 집안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야되 와 나 살수 있으려나? 어디있는데? 앞에 살리러 가나? 가야되나? 아냐 아냐 오지마 오지마 내가 으아악 나 쏘는데? 애들 나 쏜다 정면 10 30 30 30 방향 아 조졌다 30 애니 30 애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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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웠어 누웠어 아 누웠어 성태형은 또 없어? 뭐? 아 온다 온다 온다고 일로? 어 어 나와봐봐 니 혼자 누워있음 새끼야 내가 안 누워지잖아 내 있는쪽 내 있는쪽 한마리 온다 살려주세요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니 앞에? 어 내 죽였어 니 살릴 수 있다 와봐와봐 살릴 수 있다고 일로와봐 아냐 아냐 못살 못살 시체 시체 쪽 즉시 오 그 앞에 있다 성태 오우있네 있네있네 봤다봤다봤지 어 찌개 밧디 니 봤다니 봤다 떼라 떼라 빠비 깨잇다 으아악 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! 이 ㅅㅂ 새끼야 또 일로 왔잖아 무단어! 들어왔다 들어왔다 발소리 들어온다 샷건 형 여기 왼쪽 봐봐 문 앞에 있는데 지금 창문 보라고 창문 아니 정면 봐야지 문 앞에 소리가 나 문 앞에서 지금 저거 있는데 창문 옳지 조은이 아니 샷건들고 그냥 바로 띠프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냥 아 기다려 나 필만 채우고 조은국아 오케오케 형 상자 없어? 아 내 코 상자 있었는데 아 내 코 상자 있었는데 아 아 나 8배율인데 아 근데 우리 갇힌거 아니냐 존나 띠 댕긴다 지금 앞에서 알고있다 지금 벼르고 있다니깐 어 정우가 응 먼저 가면 안되네 어 들었다 야 기다려 기다려 한방 탔어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구급상자 있어 구급상자 있어 구급상자 있어 기다려 기다려 나 죽게 이거 구급상자 죽게 어 Phot zou Kn w milli 주onsin 정우 가 정우 가 정우 가 정우가 아니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왕더라고요 그걸 못 깨진나? 아 맞다 아 존나 깜짝놀랐네 시발 개놀랬네 우리 바로 쯤 놀랐어 거기다 에어드랍이 떨어져갖고 와 진짜 아 존나 험하다 와 문 깨지고 존나 웃었네 진짜 아 이 판 괜찮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느는 느낌이 든다 아니 근데 항상 시발점은 박사장이야 니가 계속 죽으니까 내가 먼저 죽었어 근데 이거는 에어드랍이 애들 적을 모았어 한 두팀이 에어드랍 있는 줄도 몰랐어 뜬금없이 갑자기 에어드랍이 와 우리는 평화롭게 딱 쉬고 있는데 아 나 개놀랬네 진짜 야 그냥 SOU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